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단일서와 게시록을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가 참 많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교단보다 전문적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예언을 가르친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확신을 가지고 예언 전도회를 많이 해서 개신교인들이나 이런 비재림신자들을 재림교회로 전도하는 아주 그런 역할을 또 예언 강의가 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단일서 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언 공부에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최근까지 요한 게시록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빛이 닫혀 있었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이 게시록 책도 읽고 또 우리 교회가 내놓는 통신 과목 있잖아요. 그것도 공부를 하고 나름 많이 듣고 책도 봤지만 어느 해석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잘 않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적용을 해나가는 아 그렇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적인 기별에 대해서는 거의 요한 게시록에서 닫혀 있었다고 봐야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한 게시록에 있는 내용을 한축적으로 세천사 기별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기별이 나와지는지 그게 대해서는 게시록에서는 제가 거의 이해를 못했고 그냥 성경 전체에서 제가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면서 나름 아는 대로 나누면서 일을 해왔잖아요. 왜 제가 이 게시록을 가르칠 수 없었고 제게 영적으로 닫혀 있었냐 하면 어느 해석이 맞는지를 제가 감을 못 잡으니까 어디서 배워야 되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배울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배우는 게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참 헷갈렸어요. 많이. 그래서 그냥 덮어두는 거죠. 요한 게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전체의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닫아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게시록 공부가 구약에서부터 해석을 가지고 온다는 거에 저는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바로 이거구나. 이러면 이게 맞는 거구나.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가지신 교제, 제가 내드린 교제 있죠. 거기 제4부 6장에 보면 새것과 옛것을 전하라는 그 장에 실물교환에 보면 새것과 옛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첫째 적용은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적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 경험이 옛것이라면 날마다 빛을 따라 자라나는 경험이 새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93페이지 193페이지 밑에서 열두번째 줄 읽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에 빛을 비춰준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 위로 읽으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소제목이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옛진리와 새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옛진리와 새진리 그 소제목 밑으로 지금 읽은 데까지 여러분이 꼭 좀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되면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책을 가졌으니까 읽어보세요. 구약은 신약에 빛을 비추고 신약은 구약에 빛을 서로 비추는 거예요. 서로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신약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그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주신 이거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려면 신약의 예수님을 봐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기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구약을 통해서 다 입증했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구약에서부터 빛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율법이라면 신약은 복음이고 율법과 복음은 서로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서로 조화가 돼 있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이 만약에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져서 뭔가 나무가 나오도록 했다면 신약은 나무에 달리는 꽃과 열매고 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은 전부 구약에서 왔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믿게 되고 구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신약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서로가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바로 율법 회복입니다. 그게 온 성경이 서로 보완하면서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중에서도 신약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또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계시를 우리가 어디서 이해를 가져와야 합니까? 구약에서 이해를 가져와야 그게 맞는 거야. 저는 제 나름 거기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계시록의 해석은 바로 구약을 풀어야 돼. 이 해석이 바로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부 구약에서 신약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계시록은 다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글자 그대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언어들, 단어들을 전부 구약에서 가지고 왔다. 그 상징되는 연기나 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에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게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대관식에서 그 율법책을 받는 다시 왕위를 개성하는 이런 사건들이 구약의 왕위에 오를 때 했던 그 똑같은 일을 지금 예수님이 그걸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백성을 다스렸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율법책을 받아서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탄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통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은약의 율법의 저주와 축복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러죠. 결국 그분은 왕이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요. 맞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 구약의 해석이 신약의 게시록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정말 번뜻하고 빛이 왔어요. 이게 맞다. 그런데 제가 계속 제가 외국을 다니고 집회를 하면서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시대를 들으면서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다가 듣고 바쁘면서 또 못 듣고 어쩌다가 한 번씩 듣고 하다가 슬쩍슬쩍 들어나갔는데도 제게는 상당한 빛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제가 어제까지 지금 일곱 인과 일곱 나파를 주시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제 제가 마무리를 해주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며 내가 순종하느냐 사단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순종하느냐 이 병기를 죄의 병기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느냐 우리는 어느 주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두 부류가 있대요. 성과 악의 대쟁투 속에 선 쪽에 악 쪽에 양 쪽에 백성이 있을 뿐이지 중간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저는 지금까지 일곱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곱 나팔은 심판이라는 건 알았어요. 빛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유대 교회로부터 로마로부터 이 개신교회가 개신교회가 1844년에 이 셋째 천사기별을 거절하면서 바벨론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종교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을 해서 빛이 나서 개신교회들이 일어났지만 이 마지막 셋째 천사기별 특히 안식일의 기별을 거절할 때 초기 문제에 보면 이미 개신교회도 바벨론으로 선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주어지는 빛에 따라 걸어가는 그 백성들이 마지막 14만 4천 년의 마지막 군대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역사가 일곱 나팔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가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양면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그림이 금방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상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자.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이걸 쫙 그려주니까 아, 내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는가? 선명하게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너무 쉽게 저에게는 이게 빛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가리아 구장, 아니 에스게일 구장에 보면 인치는 얘기 나오죠. 구장 4절부터입니까?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업 중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죠. 표를 그리라고 했죠. 그 표가 화해 부인은 십자가의 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표. 무슨 표를 해요? 아, 여기는 예수님의 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표. 그 표를 봤는데 화해 부인이 이 말씀에 어떤 주석을 주냐 하면 예루살렘 성업 중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그들은 결국 오늘날 일곱 이내에서 입맞는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이 입맞는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무신론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대를 지금 그 게시록을 보면서 지금 현장을 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무신론주의로 빠져있는 이 사단의 거짓 선지자의 기별로 인해서 진리가 오류하고 섞여있는 이 바벨론화 되어 있는 지금 세상과 교회 안이 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정한 일들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맞는 자들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저는 이 해석이 전부 제가 보는 연예신에서 성경에서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맞구나, 맞구나, 맞구나. 저는 그동안에 연예신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씹어먹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연구를 해나갔기 때문에 어디에서 말씀이 오면 이게 말씀에 맞고 안 맞고가 금방금방 이게 분별이 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진짜 빛이 올 때는 제가 반탁반탁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부분이 열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 보고 연구해서 열리는 빛도 있지만 강의를 들어서 배워서 열리는 빛이 또 있잖아요. 또 내가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해서 주시는 빛을 받으면서 제가 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방으로 이 빛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입맞는 자들은 어떤 신앙을 하는 신자들이냐 순교자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나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할 때 성령은 진리의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요. 그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삶에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율법을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잠깐 잠깐 넘어져서 율법을 범할지라도 범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또다시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여야 되는 일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가지고 신앙이 우리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포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순교의 신앙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신앙이 그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 이 믿음의 의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참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백성 결국 일곱 인을 받는 그 백성들은 주어지는 빛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이게 기름을 가진 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게 증인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지내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 속에서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어느 쪽에 서야 되죠? 입 맞는 일곱 인의 입 맞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영원한 나의 운명을 결정할 텐데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것인가 성 바깥에 있을 것인가가 지금 결정이 되는 거다.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그 시대에 결정되고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도말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으로 부활시켜 주실 때는 예수님 제림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간증들을 말씀해서 보면 그들의 회개와 믿음이 바로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회개와 헌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잠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죽은 의인들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 신앙에 들어갔을 때 그 신앙이 받아진 바 되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거든요. 그 죄가 도말되고 늦은 배의 권능을 받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 마당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일어날 그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하는가가 일곱 이내 다 그려져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별이 확실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주어지는 빛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가 포기되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순교의 신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들을 향하여 울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빛을 거기다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기도를 재단 앞에서 날마다 자 희생적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고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세상을 경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는 그 사람들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그 빛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겠지만 빛을 받지 않는 자들은 빛을 거절함으로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곱 나팔에서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유대교회가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신약시대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빛이에요. 빛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 빛이 태초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받은 자는 그 유대교를 향해서 빛을 전했습니다. 그런가요? 이런 빛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진리의 빛이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확실할 때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들은 어디다가 그 빛을 전했습니까? 자기들이 유대교에 전했잖아요. 먼저 유대교에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방에도 전했지만 그들이 유대교에 이 빛을 전할 때 그들은 정말 울고 탄식하는 심령으로 전했겠지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빛을 전했겠지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순교하는 정신으로 기도하고 그 기들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빛을 전달하고 전하는 그 보험 때문에 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옮겨졌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 역사는요. 그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빛을 비출 때 많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를 그때 막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지 않은 유대교가 먼저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 결정적인 은혜가 끝나버렸느냐 보험을 전하는 사람을 순교하도록 누굽니까? 네, 스대반의 순교 스대반의 순교는 사도바흘과 같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빛이 들어가기도 했지만요. 많은 유대교의 순교를 통해서 빛이 들어갔고요. 결국은 스대반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제자를 못 받고 여기까지 그들의 은혜가 거의 끊어졌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확실하게 흩어지고 망하고 심판 받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 속에 남은 우리를 계속 불러내는 일을 하시다가 주 70년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죠. 심판을 그때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일곱 나팔에서 제일 처음 유대교가 빛을 거절하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또 반대하는 로마가 심판을 받고 또 여기 로마 교환권이 일어나고 거기서 개신교회가 일어나고 쭉쭉쭉쭉 계속해서 빛을 받고 가는 자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핍박하는 세력들이 계속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칭찬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예리한 진리의 칼로서 그들의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욕을 먹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역사는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르면 이런 걸 다 각오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르거든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생명까지를 다 포기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장을 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칭찬을 얻는다고 했나요? 고난이 온다고 했나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는 핍박핍박핍박핍박핍. 어제 보니까 이 어두운 세력들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까지 이제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행성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기까지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쫙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두 무리가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빛을 거절하는 이 무리가 결국은 빛이 어두워질 때 결국은 그들이 허감 속에서 빛을 차단해버렸을 때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농락당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빛이 오고 있잖아요. 이 빛을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계속 받을 때 빛이 자꾸 오는 것이지 주어진 빛을 따라 걷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빛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뉴욕에서 집회할 때 거기 온 장로교인 한 분이 했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나 그분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상당히 한 20년은 가까이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미국 다니면서 집회할 때 집회의 환자 프로그램에 왔던 분인데 장로교 집사예요. 이분이 위암 수술을 하고 집회에 왔고 자기 아내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세미나에 와서 자고 아침 강의 듣고 또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 강의 듣고 이러면서 부부가 15일간 집회에 쭉 참여를 했는데 이 남편이 침례를 결심했어요.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목사도 자기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신앙에 자존심이 강하고 성경을 많이 영호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이 사람이 아 이 교회야말로 진짜 진리가 있구나. 여기서 내가 신앙을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침례를 23명이 받을 때 이 사람이 그 침례 결심을 했어요. 그 브롱스 교회가 주최했던 집회입니다. 뉴욕에서. 그런데 이분이 침례 결심을 할 때 자기 아내가 막 바지까링이 자꾸 늘어졌죠. 여보 안 돼 안 돼. 더 연구해봐. 여기는 2단이야. 2단이야. 뭘 안다고 짧은 기간에 당신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 절대로 안 돼. 안 돼. 여자가 이제 바지까링이 자꾸 남편은 이 빛이 너무 확실하니까 진짜 건강이 거의 회복해. 지금 완전히 나아가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때 이 결정을 할 때에 자기 아내가 바지까링이 잡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침례받는 간증을 할 때 했는 말입니다. 여보. 제일 무서운 마귀는 차차마귀야. 차차마귀. 여러분 차차마귀가 뭔지 아세요? 지금 안 해도 되잖아. 빛이 올 때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차차하면 되지. 차차. 차차. 더 공부하고 더 두드려보고 차차. 그런데 이 남편은 지금 빛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빛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뭐 왔다 갔다 남편 병문제로 고면 안 하라고 그냥 참여는 했지. 자기에게 필요한 기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닦고 계속 있었죠. 여기는 2단이기 때문에 내 남편 병만 나 못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빛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려고 했고 먹으려고 했고 열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15일간 집회하는 동안에 이게 다 빛이 들어와서 자기는 딱 결정을 하는데 아내가 결정을 못하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 빛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 반응을 하려고 할 때 그 메시지를 아직 듣지도 받지도 않은 자들은 바지까랑이 치맛자락 끄집어 댕기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때에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차참하기가 제일 무섭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일이라니까요. 글쎄 여보 제일 무섭마기가 뭔지 알아? 빛이 올 때 바로 받지 않도록 나중에 해. 나중에 나중에 차차 차차. 마귀는 하지 마 이렇게 안 해. 나중에 해.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우리를 허감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그때 참 놀라운 진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거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자는 빛 받지 못한 자하고 의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홀로 서는 길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 어느 부부나 가족이나 단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빛도 개인에게 오는 것이고 인도 개인에게 쳐지고 품성도 자기 개인이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아내가 남편 따라 침례 받아줬습니다. 너무 남편이 아내를 설득시키니까. 그랬는데 그 부부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 장로고 집사가 되고 얼마나 활동 잘하는지 몰라요. 몇 년 후에 제가 스펜스빌 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워싱턴 DC에서 이 환자 프로그램 할 때 이 남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아주 혼출하게 잘생긴 남자예요. 딱 청중 가운데 그분 얼굴이 보이는 거야. 내가 마치고 그분하고 인사를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왔냐고 했더니 스펜스빌 교회에 있는 그쪽하고 뉴욕하고는 몇 시간 거리 밖에 안 돼요. 제가 그동안에 병원의 의사한테 가서 검사 받았는데 완전히 정상 판정이 났대요. 이제 이래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자기가 구원받은 거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의료 성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난 환자들을 한 열 몇 명을 거기에 집회에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뉴스타트 활동을 하고 있어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지금 왔는데 내가 미안하지만 여기 데려다 놓고 내일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제가 그 세미나에서 본 그 얼굴이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자기 아내도 자기하고 함께 신앙을 잘 하고 있다고 이분이 인사드리러 오고 싶었는데 출근해야 돼서 못 왔다고 그 자기는 둘 다 우체국에 근무했는데요. 남편은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내는 그대로 다녀요. 여러분 차차 차차하라 속지 마세요. 빛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이 올 때 받아야 돼. 그 빛이 올 때마다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되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는 내 착한 행위가 아니고 내가 타고난 좋은 품성을 개발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씨로 들어오려면 내가 포기되어야 되겠죠. 내가 포기되는 그게 칭입니다. 그게 십자가 경험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연속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화되어서 나중에 제가 도말될 때까지 그 칭의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가 하나 속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의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칭의의 경험을 30년 전에 할 때에 이사야 53장에서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가 찔리면 나의 호물 때문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일 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에서 만나잖아요. 말씀에서.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는 거라. 왜? 성경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53장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막연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분리했을 때에 이게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맨날 십자가 그려가지고 목에 들고 다니고 예수님 사진 걸어놓으면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집에 예수님 사진 걸어놨다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모셔야 합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성. 여러분 아버지 보좌우 편의 하늘 성소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성소가 열려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소의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할 때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 육신의 몸이 있어서 날마다 죄의 공격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이 완전한 그 품성이 내 품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품성이 된다는 것이고 과외 부인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입 맞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럼 이 백성들이 일곱 인에서 입 맞는 백성이 어떤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경험을 하면서 진리 앞에 자기가 죽고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게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도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다 그랬고 구약의 그 진리를 신약의 게시록에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기별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기별이 바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신앙 경험하고 딱 만나져야 됩니다. 그래 그분이 주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건 내 꺼내, 내 꺼내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거기에 인이 치지는 거죠. 내가 준 거니까 내가 인을 치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은 어디에 치지느냐 그분의 말씀이 인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품성이라 해요. 이걸 품성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내 사상이 됐을 때 내 말이 되고 내 일이 됐을 때 그게 품성이라. 그 품성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입맞는 백성들은 그들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에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했나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 이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종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 이거는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되는 거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 믿습니다 해놓고 그 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믿으면 그게 행동이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일곱 인에 속한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온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무가 나와서 자라고 있지만 그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지금 저에게 얼마나 썬 잔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써디 썬 잔을 제가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나님의 보호와 그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공부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의 70년을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고 불순종했을 때 그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야 되는지 너무나 저는 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는 저 죄 공부하기 싫어요. 죄 공부는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죄가 진저린하게 이제 싫습니다. 이 저를 언제나 이 죄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죄의 썬 맛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몸서리치게 죄가 싫습니다. 그저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저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세요. 이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나는 죽음이 낫습니다. 저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제 영혼을 가득 채워 주세요. 저는 진리로 바르소고 싶습니다. 지금 제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정말 저는 죄가 싫어요. 왜? 겪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의 길을 똑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저지른 실수 실수마다 그 뿌린 씨에 대해서 그가 거두고 살아오면서 나중에 약복강에서 죽음의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을 만나기 직전에 자기의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마지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약복강에서 그 씨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완전히 포기된 거에요. 내가 완전히 포기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써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참으로 거친 길이고 갈수록 갈수록 전쟁은 치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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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성도를 괴롭히는 이 군사는 더 괴상한 군사가 만들어져 나오지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사단은 분노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용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갈 때 용이 분노할까요? 분노할까요?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가지고 나갈 때 용이 분노할까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치열한 전쟁 속에 지금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장된 길입니다. 아십니까? 보장된 길입니다. 이게 맞는 거다. 예수님이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한다고 했는데 땅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저는 그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당하는 이 일이나 제가 전하고 깨닫는 이 보금이나 이 보금사업이 각 나라로 퍼져나가는 이 일을 제가 이 일에 종사하면서 지금 제가 제 하는 일을 확정하고 거기에 제가 믿음으로 계속 옮기기를 원하지요. 제가 이 목사님의 강의 속에서 또 하나 제가 힘을 얻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진조가 보여지는 것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세천사 개별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진조라는 것.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바로 이 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천사 개별을 땅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흥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보금 그 보금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보금을 가졌더라. 그렇죠? 아십니까? 게시록 14장 6절에 세천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흥에게 전할 영원한 보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더라.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천사 의료선교를 누구에게 먼저 하라? 나에게 먼저 하라 그랬죠. 나에게. 이 보금을 내가 받고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받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활발하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림의 진조라.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이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방콕의 에까마이 국제학교에서 교직원을 위한 세미나를 열흘 동안 하고 있을 때 그게 어디지 우리? 우리 조회가 어디 갔어? 그 젊은 목사 어디서 왔지? 그 어디라 했지? 남아공화국. 남아공화국. 남아공화국에서 젊은 목회자예요. 남아공화국에서 이 사람은 남아공화국 사람이고 자기 아내가 태국 여자예요. 여자는 간호사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나라에 이 세천사 개별을 전하려고 왔대요. 와서 일단 그 에까마이 국제학교에 성경교사로 지금 일단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이분이 참여하게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 의뢰를 강의한다고 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와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 의뢰가 세천사 개별이고 세천사 개별 속에 건강개혁 개별이 나오고 건강개혁을 하는 동안에 환자들이 낳고 있고 그 현장을 거기서 그분은 다 듣고 보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마칠 무렵에 우리 그때 참여한 사람이 여기 우리 최시온이도 그 집회에 참석했네요. 이분이 집회 마지막 무렵에 저희 숙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던 남아공화국이나 저 아프리카 쪽에 지금 여기서 전하는 이 세천사 개별이 다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이 건강개별이 거기도 전파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네요. 그러면서 세천사 개별의 믿음으로 말미암 의뢰가 거기도 다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사는 이 나라에 이 개별을 전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일단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저 치앙마에다 땅을 하나 사놨대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지금 들어와서 성경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시간 이상이나 앉아서 저하고 통역을 통해서 계속 저는 듣고 있겠지만 한 시간 이상 얘기를 계속 한 대 들을 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다 듣고 외워서 그대로 말하네. 이렇게 제가 느낄 만큼 놀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별이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내가 보는 성경 이 사람이 읽고 내가 보는 예언의 신을 이 사람이 읽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구나. 동지를 만난 거죠. 동지를. 제가 거기서 뭘 본지 아세요? 세천사 개별이 지금 방방곡곡에서 외쳐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됐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가서 일하는 이 나라, 나라들의 이 세천사 개별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저는 아직 이방인들의 집회를 아직 안 해요. 외국에서 안 해봤어요. 교회가 불러서 가는 거니까 전부 우리 교인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 세천사 개별을 이들은 지금까지 세천사 개별을 공부를 하고 전하고 했는데 사실 그게 뭔지 잘 정리가 안 됐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자기들도 빛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자들이 그게 다 바로 그거다. 이래가지고 자기 학교 와서 해라. 우리 교회 어디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회가 열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세천사 개별이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우리는 일곱인가 일곱 나팔을 서로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양식이 온다는 것,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 양식을 우리가 받아. 그게 이제 이 시대의 현대기별이거든요. 아직 그 부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미리 그걸 아는 거죠. 왜? 보세요. 지금 일곱 나팔까지 했지만 아직 양식이 어찌 오는지 우리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는 아직 다 안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먹고 그 힘을 가지고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을 나눠주지 않은 악한 친구들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친구들을 때리고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본주의 사상과 무신론 사상과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지금 때리고 속이고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좋은 집회가 있다고 빤딱빤딱 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영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 교회를 장악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올바른 현대기별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기별이 세제천사기별이고 이게 이 때에 맞는 양식이 지금 온 게 현대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게시록을 대충이라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보고 가는 그 길하고 지금 게시록에서 짚어주는 길이 뭔지 제가 자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5분전이네. 진리시간 잘 맞춰가 끝내네. 그렇죠? 딱 5분전이잖아. 이제 더 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니까 저보다 훨씬 잘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듣기만 하고 있어서 다 들은 거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그 받은 빛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주어진 빛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경험. 그리고 구원의 빛이 이루지 못한 저 이방세계를 통하여 빛을 그절하는 백성을 통하여 우리는 울고 탄식하는 자의 심령이 되고 그들에게 이 기별을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또 많이 안 하는 거 보는데 이상해. 정말 여기 우리는 아면으로 화답을 하고 우리가 같이 일어나자 이 말이에요. 공부만 하고 맨날 끝나갖고 머리만 커가지고 올리그러니 하지 말고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힘을 얻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천사 기별사업이 빨리 맞춰질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온 종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알았던 것도록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임에 축복하시되 우리 각자에게 축복하셔서 이 빛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